그러면 뉴스 3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자동차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판매도 9월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군요. 그러게요. 이게 경기 안 좋다 하고 그러는데 맞는지 몰라요. 현대기아차 실적 해외 미국 유럽에서 잘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도가 나온 게 국내 완성차가 5개 회사가 있거든요. 9월 내수 판매가 23.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비해서 내수가 23.3% 늘었고요. 해외 판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다가 5개 회사 통틀어서 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똔똔에 가까워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전년 대비해서 33.8% 신장이 됐어요. 총 9월에 6만 7,080대가 팔렸고 기아차가요. 우리가 현대기아차 하면 형아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수에서 5만 1,211대 그래서 21.9%가 늘었고 한국 GM도 6,097대 물론 절대 규모로는 현대차의 11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어쨌든 17.9%가 늘었고 르노삼성이 좀 부진하네요. 5,900대 마이너스 24% 그리고 쌍용차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8,208대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4%가 신장이 됐습니다. 쌍용차도 잘 팔았어요? 네. 쌍용차 마저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지난 2, 3월 달부터 우리 덮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 폭락에다가 이게 진짜 아마겟돈이다. 이거 제2의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IMF 오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나 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컨트롤도 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신천지 사태 때도 쭉 해서 또 우리가 어쨌든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다가 다시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쫙 하니까 또 컨트롤러블 하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 양태를 상당히 많이 바꾼다. 예를 들면 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기 이런 것 타는 건 좀 주저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돌아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해도요. 아니 이게 코로나19 하니까 어디 밀폐된 공간 안 가지만 계속 얼굴이 이렇게 많이 탄 게 계속 주말마다 걸으러 다니고 지난 연휴 기간에도 정프로 2프로 내리고 남산 2시간 동안 강행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가서. 그러려면 사실 공공 교통수단을 타고 가면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도 바꿔야 되겠다. 차는 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SNS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다. 인스타다 부르면 대부분 두 가지잖아요. 먹방 아니면 해외여행 가서 먹방. 그렇죠? 그런데 해외여행 자체가 원천 봉쇄된. 사실 해외여행이 얼마를 쓰는지 한번 잘 세물해 보시면 상당한 금액을 써요. 모아서 영끌해서 해외여행.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쓸 돈이 없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할부금 내면 되겠네. 여행 갈 돈으로 자동차 사면 되니까. 할부금 내고도 남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수 쪽에서도 신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린다. 이런 거죠. 예전에 그리고 잠깐 소우칸이 그린칸이 공유차도 좀 많이 타다가. 그런 얘기 싹 들어가버렸지. 요즘 다 그냥 사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싹 들어가버렸어요. 공유는 뭐 공유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3.3%.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전년 동월 9월 대비해서 내수 판매 자동차가 23% 이상 느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유일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규모가 작은 소국에서는 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10위 하는 나라인데 이 정도가 팔렸다는 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고 해외에서는 현대차가 29만 3천여 대가 팔렸는데 해외 판매는 전년비 11%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기아차의 약정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9월에만 2만 8,800대 이상 팔아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7% 신장이 됐고 한국 GM이 서프라이즈합니다. 3만 4천 4백 이건 뭐 어쨌든 계약 판매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112%가 늘었고 르노삼성이 역시 부진해서 80.4% 마이너스 쌍용 자동차도 해외 판매는 의미 없습니다. 르노삼성이 1,400대 쌍용차가 1,600대인데 80%, 46% 마이너스니까 퉁치면 마이너스 2%로 선방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내수 해외 종합을 하면 우리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5개 회사인데 67만 8,549대를 팔아서 2.3% 신장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대차 기준으로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반떼하고 그랜저가 굉장히 많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저용 차죠. RV의 경우에 팔리세이드, 산타페, 코나, 투싼 다 잘 팔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어쨌든 1만 대 이상 팔렸다는 거죠. G80이 제일 많이 팔렸네요. 6천 대 이상. G80이? 네. G80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GV80이 3천 대 정도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아시겠습니다마는 K시리즈라는 카니발이요. 새로 버전이 되죠. 카니발이 엄청 팔려요. 네. 카니발이 가격이 좀 착하다는 여름들이 많아요. 3,200부터 4,000, 거의 끝까지 가면 한 5,000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무려 1만 대 이상 팔렸고 소렌토가 9,000대 이상, 셀토스가 소렌토도 많이 팔렸네요. 네. 4,000대 가까이. 그리고 K5, K7 이런 것들은 스테디셀러인데 또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현대차, 기아차 다 해외든 국내든 간에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차들 위주로 베셀러카가 지금 포진되고 있다는 것도 두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이 아주 잘 팔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바이든이 승리하면 미국의 성장이 빨라진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까?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투자은행이니까 바이든이 되면 법인세 올린다고 공약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것도 많이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증시 말고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바이든이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을 촉진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연준이 센스가 뭡니까? 내가 할 거 대부분 했으니까 정부가 하라니까 이런 건데 지금 예를 들면 2차 경기 부양책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터리드 군 병원에 가서도 계속 메시지 보낸 게 민주당에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니네 협조하라는 게 아니라 공화당 당신들 빨리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거죠. 민주당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고 공화당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 이런 대별되는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될 경우에 대체로 보면 여대 야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이 상원을 다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재정 정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연준에서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통화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재정을 풀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이 대체로 보면 트럼프 연간에 소외받았던 어떤 그런 권역 특별히 SOC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고용을 창출하면서 성장률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하는 것보다 바이든이 집권하는 게 어쩌면 2021, 2022년 연간에 적어도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공약처럼 21%에서 28%로 7%포인트 높여놓으면 아무래도 법인세 부분의 주주가치가 훼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상세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건 보도가 됐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증시에 유리하지 않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거 참 이중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헌금한 거 보면 바이든한테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돈 낸 거는 정치 헌금한 거 보면 예를 들면 유명한 펀드 매니저, 펀드 운영사 이런 데서도 각 진영별로 헌금을 하잖아요.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중적이죠. 트럼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선거 자금이 바이든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광고, 대부분의 선거 자금이 광고비로 쓰잖아요. 광고가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퇴원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커 봐라. 별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했더라. 이런 질병에 우리가 제약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퇴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빅히트 어제가 공모 청약 첫날이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몰일 것 같더니 빅히트는 안 쳤어요. 못 쳤어요. 스몰 히트. 89.6대 1을 기록했어요. 첫날 경쟁률이 오늘까지 하는데 증거금이 8조 6242억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카카오게임스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물량이 이제 금액이 들어와 온 건데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저 같아도 뭘 어제 하겠어요. 하루 돈 묶이는데. 그리고 어쨌든 하루짜리 2주라도 어딘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증권사별로 이제 한국투자증권 경쟁률이 114.8대 1로 가장 높았고 미래의 세대호가 87대 1, NH투자증권이 69대 1, 키움증권이 66대 1 이렇게 경쟁률이 있으니까 오늘 청약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빅히트의 청약률이 오늘까지도 해서 조금 낮아질 거다라는 카카오게임스나 SK바이오팜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SK바이오팜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3개월짜리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고 또 카카오게임스가 상장할 때나 좋았지 이게 뭐 따상은 됐는데 그다음에 힘없이 그냥 30% 쭉 빠져버리니까 아휴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발품 팔아가지고 1억 넣고 한 두세 주 받아가지고 무슨 무기영화를 누리겠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죠. 오늘 또 어떻게 반응을 할려는지.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글쎄요. 손해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사도라도. 따상이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모를 일이고요. 어쨌든 발품을 팔 건지 안 팔 건지는 오늘 내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상 나오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까지가 먼저 청약이고. 며칠 있어야 되죠. 며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은 내일 돌려받아요. 내일 돌려받고. 내일 돌려받아요. 자 빅히트 공모 청약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는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또 만나러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막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제 선글라스 보고 놀라신 분이 있는데요. 다 여러분을 위한 저의 조치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미국 증권 마감 시황부터 여러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까지 하세요. 또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